엑셀 찐초보를 위한 입문 과정입니다 찐초보 분들 모두 모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셀서식의 기능을 익히고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셀서식의 기능 사실 어마무시해요 이거 뭐 다 배워야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이 기능 위주로 익혀보고 그것을 실제 활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1시간 안에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 여러분의 엑셀 프로그램 좀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좀 입력을 부탁드릴게요 아 입력을요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죠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이 열의 너비는 여러분 AR 데이터 입력하고 요 경계선 보이죠 경계선을 이렇게 꾹 눌러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어때요 아 열의 너비가 움직이는군요 네 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넓혀 보세요 자 입력 작업을 요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 이겁니다 먼저 엑셀의 셀서식이라는 거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셀서식은 홈 탭을 눌렀을 때 글꼴 탭 글꼴 그룹 맞춤 그룹 표시 형식 요 세 개를 우리가 셀서식 이렇게 불러요 보통 자 그 중에서도 실제 여러분이 입력한 이런 셀 데이터들 이 데이터가 화면에 어떤 형식으로 표시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표시 형식입니다 됐죠 여러분 네 이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B의 5번지에서부터 B의 18번지까지 아 18번지까지 잡으세요 이렇게 범위를 잡고 얘네들은 숫자니까 나는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어야겠어? 그럼 여러분 여기 쉼표를 찍어주면 화면에 그렇게 쉼표가 찍혀서 화면에 데이터가 표시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게 바로 표시 형식이에요 자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갈게요 엑셀 처음 배우신 분들 중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F4번지에다가 날짜를 썼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현재 날짜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아시죠? 이렇게 엔터 꽝 하면은 현재 날짜가 나와요 저는 제가 강의하는 현재 시점에 날짜가 나옵니다 자 날짜 나왔어요 그리고 딜리트 눌러보세요 삭제를 하라고요? 네 삭제했어요? 깨끗하죠? 자 이번에는 이 자리에다 숫자를 입력합니다 1500 엔터 꽝 이렇게 돼요 이거 엑셀 처음 배우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왜요? 아 내가 숫자를 분명히 입력했는데 자꾸 날짜가 나와요 아 저 정말 속상해요 이거는요 엑셀에서 여러분이 딜리트를 누른다는 건 뭐냐면 그 셀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내용을 지운다는 거지 서식을 지운다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딜리트를 누르면은 내용만 지워지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갖고 있던 서식은 살아 있어요 아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다시 한번 딜리트 누르고 1500을 썼는데 이렇게 날짜가 나왔다 그러면 지우지 마시고 1500 화면에 표시되길 원하는 거죠 네 그러면 클릭하고 아 표시 형식이 날짜로 되어 있네 이거 서식을 숫자로 바꿔야겠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서식을 바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돼요? 네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 셀 서식 글꼴도 그렇고 맞춤도 그렇고 표시 형식도 그런데 가장 먼저 이 위에다가 A의 1번지에 한번 표시를 해보실래요? 어떻게 해요?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다시 네 현재 날짜 나오게 엔터 꽝 이렇게요 자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시각적으로 좀 강조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떻게요? 그냥 페인트 통 채우기 색 보이죠? 노란색 이렇게 눈에 띄게 아 나 노란색 싫어 그럼 딴 색깔 고르세요? 여러분 원하는 거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A의 2번지에서부터 B의 4번지까지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셀을 하나로 병합을 합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얘는 하도 많이 보셔서 이제 친숙하실 거예요 자 병합 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다 뭐라고 쓸 거냐면 2020년 8월 관리비 내역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날짜가 9월이면 2020년 9월 관리비 내역이라고 나와야 돼요 아 그러면 이 2020년 8월 2020년 9월 이렇게 나오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합니까? 자 잘 보세요 이거 날짜죠 어 날짜예요 그러면 는 는이요? 네 이거 우리 알아요 는 쓰고 나 이 날짜 그대로 가져올래 그럴 때 A의 1번지 M파권 어때요? 어 나온다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2020년 8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셀 서식과 관련한 내용이니까 자 이렇게요 A의 2번지를 클릭하고 셀 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기 위한 단축키 컨트롤 키하고 숫자 1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1 누르시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러분께서는 표시 형식 이 데이터가 어떻게 표시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워요 자 표시 형식에서 보면은 날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게 요거 2012년 3월 요 데이터예요 아 2020년 8월 그러네요 그쵸? 날짜의 카테고리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형식이 있으면 그 형식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돼요 어 나온다 근데 중요한 건 뭐가 써 있어야 돼요? 2020년 8월 관리비 내역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어 그 말을 어떻게 쓰지? 자 다시 한번요 컨트롤 1 자 뒤에 관리비 내역이란 말을 쓸 때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용자 지정으로 가보세요 즉 날짜 형식에서 내가 원하는 형식이 없다던가 뭔가를 더 덧붙이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직접 형식을 만들어야 돼요 사용자 지정으로 오면은 보세요 아 연도는 Y 월은 M 나오죠 요 뒤에다가 M월 나와 있죠 한 칸 띄고 관리비 내역 이렇게 쓰면 돼요 어때요? 보기에 아 내용이 써지네 네 이렇게요 확인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지정한 그 데이터의 표시 형식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추가할 내용만 더 쓰면 되는 겁니다 확인 어때요? 어 그럴듯한데 맞아요 이러면 자 여러분 이 글꼴 탭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여기서 글씨를 크게 이렇게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마음에 드나요? 그럼 스톱하고 좀 굵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색상을 하나 넣어 보시겠어요? 구분을 짓기 위해서요 자 이렇게 제가 넣었습니다 음 좀 촌스럽네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어 여러분이 또 할 게 뭐냐면은 어 여기 당월 전기 사용량 여기 보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다 잡아보세요 자 좀 쉬운 것도 이야기하죠 자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범위 잡은 건 인쇄를 할 때 보다 또렷하게 보이게 하려면 괴선을 넣는 게 낫겠죠 자 테두리 개선은 글꼴 탭에 요게 테두리 개선입니다 요거 눌러서 모든 테두리 할까요? 아니요 바깥에만 좀 부탁드릴게요 바깥쪽 테두리 이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할까봐요 눈에 띄게 참고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 이거 왼쪽에 선이 안 보여 왜 안 보이죠? 예 바로 벽에 막혀서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아 이거 열 한 칸 앞에 더 생기게 못하나? 어 그렇게 하고 싶다면 A열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삽입 누르면 열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요 열은 이렇게 좀 줄이세요 요렇게 그럼 어때요? 아 이제 보인다 그쵸? 요렇게 가능해요? 예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여러분 요거 한 칸만 클릭합니다 B에 2번지를 클릭해요 나 요기 아래쪽도 굵은 선이 필요한데 그러면 글꼴 탭의 테두리에서 아래쪽을 굵게 굵은 아래쪽 테두리 누르면 돼요 어때요? 깔끔하다 그쵸? 자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 보이죠? 자 개 범위 잡고 이 바로 위에 이중선을 거 볼까요? 자 글꼴의 위쪽에 지금 범위 잡은 곳에 위쪽에 이중선을 거야 되는데 보세요 위쪽에 이중선이 있나요? 아래쪽은 있는데 위쪽이 없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모델이 없으면 다른 테두리 이걸 누르면은 결국 컨트롤 키하고 1 누른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또 떠요 그리고 테두리 탭으로 가게 됩니다 그쵸? 자 테두리 탭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 봤었죠? 네 테두리 탭 그럼 여러분 이거는 자 요게 이중선 맞아요? 어 선택해요 띵 그리고 이걸 어디다 여러분이 범위 잡은 게 요거예요 여기에 어디 위 위 요거 요렇게 눌러줘요 아 생겼네? 확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됐다 그리고 자 여러분이 이제 범위를 잡아보세요 쭉 이 안에 내용 자 왜냐면 왜냐면 자 여러분 파일에서 인쇄 눌러봅시다 파일에서 인쇄 누르면은 보세요 아 프린트로 인쇄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이렇게 돼요 아 됐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들 요 안에도 어 선을 거주는 게 더 깔끔하겠죠 그래요 자 그럼 뒤로 그럼 선을 어떻게 거주느냐 B의 5번지부터 C의 17번지까지 범위를 잡은 다음에 점선을 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얘는 테두리 선을 없애는 겁니다 어 점선이 없는데 그러면 여기 다른 테두리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자 점선 있네요 요기 점선 골라요 그럼 점선을 어디 여러분이 범위 지정한 곳에 바깥쪽은 아니죠 여긴 아니죠 그럼 어디 요 안쪽 안에 안에 요렇게 또는 요거 안쪽 눌러도 돼요 어때요 들어갑니까 확인 바깥에 클릭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맞아요 네 참고로 요기도 점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요렇게요 범위 잡고 다시 한번 컨트롤 켜 하고 1 눌러도 되겠죠 네 테두리 만납니다 자 여기서 점선 선택해요 그리고요 아 나 요기 안쪽 안갔어 그럼 요기 요기 보이죠 요기 요렇게 확인 어때요 아 들어갔다 됐습니까 요렇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다 되신 거예요 자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요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테두리 개선이 이해가 됐다면 여러분이 이 숫자를 가지고 좀 더 연습의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당월 전기 사용량이 2130이라고 나오는 것 보다는 2130킬로와트를 사용했습니다 킬로와트 표시가 나오면 어떨까요 어 그러면 훨씬 좋겠죠 그죠 그러면 킬로와트를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 어떻게 한다고 안 배웠는데 아니요 말씀 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세 자리마다 쉼표를 찍었죠 표시 형식에 네 그렇다면 2130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가면은 자 화면에 나타나는 데이터의 형식 표시 형식입니다 표시 형식을 눌러서 자 현재 이 형식 마음에 들어요 드는데 뒤에 킬로와트 표시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거죠 그럴 땐 어디로 가라고요 네 사용자 지정 사용자 지정 맨 끝에다 클릭을 합니다 어우 형식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 이게 너무 너저분하게 느껴지면은 다 지워요 어 그래도 돼요 예 그리고 저하고 함께 익혀보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숫자를 표시할 때 여러분 여기 사용자 지정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샵 표시가 많이 나오는 거 확인됩니까? 0도 많이 나오고 네 바로 숫자를 엑셀 화면에 표시할 때 도움을 주는 표시 형식 기호는 바로 샵과 0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2130을 세 자리마다 신표를 찍고 싶다면 여러분 2130 요 숫자 하나가 샵이에요 아 그래서 우물정자 샵 샵을 네 개를 찍어봐요 하나 둘 셋 넷 보기를 째려봐요 자 그럼 여러분 세 자리마다 신표 이거를 숫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세 자리마다 신표는 바로 여기겠네요 여기다 신표를 찍어요 이렇게 어 보기를 보니까 신표가 찍혔네요 그죠 근데 이 샵을 다 쓰면은 이 샵이 좀 애가 성격이 안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여기 보다 보면은 돈 같은 거 0원이 표시되는 경우 있겠죠 TV 수신료 요금 안내요 0원이에요 그럼 0원이라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빼기 표시나 공백이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샵 때문이에요 그래서 1회 자리에는 통상적으로 여기 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1회 자리에는 샵을 안 쓰고 0을 써줘요 그럼 0원이 나와도 0을 표시할 수 있게끔 아 이렇게요 네 확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이해됩니까 아 요렇게 해요 그럼 어디 얘네들 모두 형식을 다 바꿔볼까요 자 봅시다 범위 다 잡아요 잡고 컨트롤 1 자 사용자 지정해서 다시 한번요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어떻게 쓴다고요 샵 심표 샵샵 제로 됐어요 확인 어떻습니까 아 0원이 표시가 되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당월 전기 사용량 2130 이 뒤에 키로와트라는 것을 표시하려면 얘만 선택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바로 컨트롤 키하고 1 누르시면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1 누른 다음에 어디 사용자 지정으로 간 다음에 네 이 이 뒤에다가 뭐만 쓴다고요 키로와트 k 대문자 그 다음에 w 소문자 이렇게 쓸까요 키로와트 이렇게 써줘요 어때요 어 들어간다 요 사이에 한 칸 띄울 수 있습니까 어 요렇게 띄면 돼요 근데 붙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확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얘는 형식을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죠 네 요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식을 모두 만들었네요 그러면 합계를 내봅시다 어 그 관리비 내역이 표인데 여기서 당월 전기 사용량이 이와 같고 각각의 요금 계산한 결과가 이와 같다고 했을 때 청구할 관리비 총액이 얼마인지 구해봅시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더하면 되겠네요 그쵸 자 더한다 더할 때는 여러분 요기 홈탭에 편집그룹에 시그마 시그마 보이세요 시그마를 한번 눌러보시겠습니까 띵 그랬더니 어때요 C의 5번지부터 이 뜻이에요 C의 5번지부터 고고고고고고고 다 더해서 C의 17번지까지 모두 더한 결과를 너에게 알려줄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얘한테 말해야 되죠 뭐라고요 참아라 잠깐만 왜요 C의 5번지부터 더하면 안 되죠 얘는 사용량을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개별 전기요금 C의 6번지부터 해요 따라서 여러분은 마우스로 이럴 때는 5번지 요거를 클릭해서 6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엔터 꽝 하면은 331,120원이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확인돼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참고로 인접한 숫자 있는 범위 나오는데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답 나왔어요 범위 잡고 자 범위 잡았어요 얘네들 가운데로 좀 이렇게 할까요 눈에 띄게 굵게 글씨 크기 더 키워도 좋아요 자 이렇게요 왜요 이 돈 내야 할 돈이니까 눈에 크게 띄는 게 좋겠죠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비 내역을 만들었어요 일단 여기까지 기본서식 이해되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관리비 내역 나왔으면 이 돈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관리비 영수증을 하나 이제 발행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비 영수증은 자 이렇게요 DEFG 범위 쭉쭉 잡아보세요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여기 열 머리끌 붙잡고 늘리세요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나와요 열의 너비를 1.7 1.7 6이나 7 이렇게 잡아보세요 확인 어때요 오우 만들어지는데 네 이렇게 여러분이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 여러분 뭐라고 쓰느냐면 1.7 로 만들까 봐요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열 너비 1.8 조금 늘렸어요 1.8로요 자 이렇게 하고 관리비 영수증을 바로 요 칸에 만들 거예요 관리비 영수증이요 네 자 옆에 내용처럼 여러분 범위를 지정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 뭐라고 입력을 하느냐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는 하고 요 날짜를 클릭합니다 엔터 꽝 아 얘랑 똑같구나 네 이렇게 하고 컨트롤 1 한 다음에 날짜에서 2012년 3월 이 모델을 먼저 고른다 그랬죠 고르고 사용자 지정해서 뒤에 골뱅이 세미콜론 이런 거 지워버리고 뭐라고 써요 뒤에다 관리비 영수증 이렇게 쓰라구요 됐습니까 확인 그리인 그리고요 글씨를 크게 크게 키우세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커졌네요 이렇게 그리고 굵게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얘네들 이쪽의 너비가 너무 넓은 것 같아요 얘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 C열의 너비를 좀 줄이면 돼요 이렇게 C열의 너비를 좀 줄이세요 그럼 돼요 줄이고 예 B열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줄이면 돼요 줄이고 얘네들의 간격을 DEFG 보이죠 예 여기서 O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서 열 너비를 조금 더 넓혀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뭐 1.9 요렇게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다시 옆에 칸까지 병합 한 번 더 누르면 돼요 됐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줘요 색상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좀 구분을 짓기 위해 색상을 달리했어요 살짝 이렇게 만들어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질문하는 분 계실텐데 어떤 질문이요 저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여기는 왜 C열의 너비를 이렇게 널찍하게 만들고 얘네들은 뭐 죄졌나요 왜 이렇게 좁게 만든 거예요 꼭 그래야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법칙은 없어요 근데 이 관리비 영수 중에 여러분이 써야 할 내용이 뭔가 많다 네 여기는 사용량 요금 얼마 얼마 이렇게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죠 이럴 때는 굳이 열의 너비를 좁게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관리비 영수증처럼 여러 개 칸으로 구성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자 여러분 여기 세 개를 합해 볼까요 한 세 개 정도 합해 봐요 이렇게 아 여기 공용 전기 요금까지요 네 합해요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내가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그게 관리비가 나왔어요 자 이 관리비 신박한 한의원 자 우리 그 입주한 건물들 그 각각 굉장히 많다 근데 신박한 한의원 특히 여기다 그러면 신박한 한의원 써요 썼습니까 굵게 더 크게 글씨를 이렇게 이래야 눈에 딱 들어오겠죠 자 뒤에 귀중이란 말도 쓰고 싶은데요 그거 쓰면 돼요 여러분 자 신박한 한의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전월 미납액이 있느냐 그 다음에 금월 내야 할 돈이 얼마다 요거를 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이 칸이 어디서는 두 칸이 됐다가 어디서는 세 칸이 되는 이런 표를 만들 때는 이렇게 셀의 너비를 좁게 만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이해되죠? 자 그럼 제가 전월 미납금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정도 범위 잡았어요 자 요렇게 잡았습니다 네 칸을 잡았어요 자 네 칸 잡고 병합했습니다 그래서 전월 아이고 전월 미납액 자 전월 미납액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이 밑에도 네 칸을 범위 지정하고 병합해서 쓰면 돼요 금월 요금 금월 요금 금월 요금액 뭐 이렇게 썼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전월 미납액 여기 한 네 칸 정도 병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합 그 밑에도 네 칸 정도 병합 이렇게 했어요 자 됐습니까 전월 미납액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금액이에요 요금액을 여기다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월 달에 미납한 금액이 30만 원 있다 그럼 그 금액을 여기다 쓰면 되는 거라고요 아 그럼 여기다 쓰느냐 아니죠 여기에 입력을 하면 여기에 같이 연동되게끔 표시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는 하고 전월 미납액 셀 선택해서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엔터 꽝 요렇게 아 그 다음에 금월 요금은요 는 하고 에 바로 요 금액 보이죠? 이렇게 금월 요금 됐습니까? 엔터 꽝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디 확인해 보죠 만약에 전월 요금이 내가 12만 원 안 냈다 그러면 12만 원 제가 고쳐서 써보겠습니다 엔터 꽝 어때요? 아 바뀐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요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0으로 바꿀게요 엔터 꽝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거 확인하셨습니다 참고로 얘네들은 가운데 오는 것 보다는 에 바로 오른쪽 정렬을 하는 게 낫습니다 오른쪽 맞춤 이렇게 눌러줘요 굵게 돈이니까 자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다 자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은행에 납부할 금액은 금월 요금 납부하면 되겠죠 자 여기 여러분 납부할 금액 이제 구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돈 낼 거니까 하이라이트가 돼야 돼요 한 4칸을 병합을 합니다 이만큼을요 우와 4칸을요? 네 병합 그래서 뭐예요? 납부 금액 그렇죠? 납부할 금액 어 납부 금액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아 납부 금액은 그래서 총 얼마냐 이거죠 자 이때 금액은 돈이에요 정말 정말 중요한 돈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여러분 돈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우와 두 개를 범위 지정해요 네 두 줄 범위 지정해서 병합하고 가운데 그 밑에 두 줄도 범위 지정해서 병합 이렇게 해줘요 우와 여기가 뭔데요? 돈이 표시할 자리예요 실제로 신박한 한의원이 돈을 네 자동이체를 하던가 은행 가서 내야 할 돈이 표시되는 거니까 다른 글씨는 조그맣게 해도 되지만 이거는 큼지막하게 보이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굵게 자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아예 여기 안에는 실선으로 선을 다 거버리죠 여러분 여기 글꼴 탭의 테두리 모든 테두리 거버립니다 자 취소 여기서 그냥 모든 테두리 눌러버리세요 이렇게 됐나요? 딴 애들은요 딴 애들은 나중에 그으면 되죠 자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 나머지 내용들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자 그 밑에 병합을 해버리세요 끝까지요 네 이렇게 한 줄 병합하고 보통 이렇게 쓰죠 상기 금액을 정의 영수합니다 영수합니다 뭐 이렇게 영수함 이렇게 보통 쓰는데 그 다음 날짜 나오죠 여러분 여기 병합 병합합니다 병합하고 날짜 그냥 컨트롤 키하고 세미콜론 현재 날짜 표시하도록 하죠 엔터 꽝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그 다음 뭐예요 예 바로 사업자 임대인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어 이끈 계좌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병합합니다 병합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뭐 사업자 등록번호 예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보통 쓰죠 그래서 뭐 110123 뭐 이렇게 막 쓰죠 1234 뭐 이렇게 그만 쓸게요 5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쓰고 그 다음 입금 계좌 이제 여러분 표시하죠 입금 계좌는 이 밑에 크게 두 개 그냥 합해버릴까봐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입금 계좌를 쓰면은 되는 것입니다 자 범위 정해서 병합합니다 아 그냥 이렇게 하죠 두 줄로 한 다음에 아 여기에 크게 병합을 해서 관리비 입금 계좌 이렇게 그 다음에 입금 계좌는 크게 이 밑에 병합해서 은행 예를 들어 농협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1234에 12에 1234 567 이렇게 쓰면 되겠죠 566이 됐네요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럴 듯하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다 됐으면 일단 껍데기 완성마저 해야죠 범위를 모조리 잡고 얘 옆에랑 똑같이 뭘 합니까 에 바깥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줍니다 어때요 어휴 됐네 그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 요 안에는 에 요 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에 여기는 특별히 만들지 마세요 요건 그냥 그대로 두고 점선으로 하나만 거어 놓을까요 에 점선으로 하나만 넣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요 밑에 요거 관리비 영수증 클릭하고 아래쪽에 선을 거어주기 바랍니다 자 굵은 아래쪽 이렇게 됐습니까 네 이렇게 거어줘요 그 다음에 신박하나니언 선택하고 점선 컨트롤 키하고 1 그래서 점선 골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 요렇게 현재 요게 범위 잡은 것입니다 확인 어때요 아 깔끔해 됐죠 여러분 요렇게 만들어 주시라고요 그럼 이 밑에는요 이 밑에는 뭐 이대로 그냥 냅둬도 상관없겠죠 중요한 건 농협 계좌번호가 중요하죠 굵게 필요하다면 기울인 꼴도 좋아요 근데 반듯한 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더 글자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중요한 것만 일단 확실하게 표시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다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비워놓은 이 납부 금액 어떻게 할 거냐 자 여러분 납부 금액은 여기 33만 천 120원이에요 맞습니까 네 이 금액이 여러분이 납부할 금액입니다 자 금월 요금액 33만 천 아 근데 여러분 이게 있겠군요 신박한 한의연이 12만원 자 여기서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겠네요 만약에 12만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납부할 금액은 총 45만 천 120원이 맞아요 근데 금월의 전월의 미납액이 12만원 금월의 요금액은 이 금액에서 요걸 빼서 이번 달에 발생한 요금을 표시하고 이거 두 개를 더해서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쵸 그래서 금월 요금액은 는 C 18 요렇게만 쓰면 안되고 여기서 빼라 뭘 빼게끔 해야 돼요 전월 미납액 네 요걸 빼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 달에 발생한 요금 나오죠 이게 금월에 발생한 거 니가 저번 달에 안 냈잖아 12만원 그래서 너는 이번 달에 납부해야 할 돈이 45만 120원 이 돈을 여기다 표시해야죠 그쵸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러면 납부 금액 45만 1120원이 요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자 제가 이렇게 쓸게요 는 45만 1120원 이거 클릭해서 요렇게 갖고 오셔야 돼요 엔터 꽝 그 밑에도 부탁드릴게요 는 45만 1120원 이렇게요 왜 똑같은 거 두 번 써요 아 그게 아니에요 데이터는 똑같은데 화면에 표시할 형식을 달리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공부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납부할 금액 같은 거는 보통은 정확하게 숫자가 정확한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또 어음 같은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볼 때 어때요 돈 위조 변조 이런 거 막기 위해서 한글로 쓰는 거 아시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럼 이거를 이제 한글로 한번 표시하자 이겁니다 한글로요 네 한글로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표시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클릭하고 가장 쉬운 방법 컨트롤 키하고 1 들어가요 컨트롤 1 그런 다음에요 표시 형식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표시 형식 온 거 맞아요 네 표시 형식에 오면은 아 여기 여러분 보세요 일반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다 아니야 그러면 기타에 들어가 보시면은 우편번호 형식 전화번호 형식 주민번호 형식 다 나와 있어요 아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한글로 보여주려면 이거 숫자 한글 보이죠 이거를 고르면 돼요 우와 45만 1120 나오네 네 나오죠 이거에 쓰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인 이러면 나와요 아 나온다 예 이거에요 아 글씨 너무 크다 좀 줄일게요 이렇게 아 근데 뒤에 원이라는 글자를 쓰고 싶은데 아 그거 안되잖아요 왜 안돼요 컨트롤 키하고 1 기타에서 먼저 이렇게 딱 바꿔줘요 기타에서 먼저 이렇게 딱 바꿔줘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참고로 사용자 지정에 오면은 예가 DBNUM4 달러 KOKR G 표준 이렇게 알 듯 모를 듯 기호가 표시가 됩니다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DBNUM4 이 애가 바로 어떤 역할이냐면 일종의 함수와 같은 역할이에요. 예를 쓰면 숫자를 한글로 바꿔줘 이런 뜻입니다. 네, 돼요 여러분? 그리고 달러 KOKR은 중요한 건 한글이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어 기호 표시 코드예요.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쓸 때 DBNUM4 이렇게 그냥 썼었어요. 이렇게만 써도 돼요. 아, 그리고 뒤에다 뭐 아, 여기 뒤에다가 내가 원이라는 글씨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되지? 원자를 쓸 때는요. 많은 분들이 여기 뒤에다 원을 써서 글씨가 안 보인다며 울상을 짓곤 하는데 이렇게 G표준이라는 이 말이 있죠. G표준 G표준 아, G표준 요예가 있어요. G표준 그래서 이 G표준 요예를 갖다가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고 그럼 여기 나와요. 보기가. 그렇죠? 이 뒤에다가 믿기지 않겠지만 한글로 원 정 우리 보통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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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 나온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단계 컨트롤 키하고 1 여러분이 기타에서 한글로 바꿔요. 일단 그리고 곧바로 사용자 지정으로 오라고요. 그럼 여기까지 G표준까지 나와 있죠? 그냥 뒤에다가 나 원정 이마에 써야 돼. 이것만 그냥 쓰라고요. 아, 근데 저 일금 이게 한차로 일금 이것도 써야 되는데요. 그럼 쓰면 되죠. 일금은 이 앞에다가 클릭하고 일금 아, 일금 한차로 써야 된다니까요. 아, 그럼 범위를 잡아요. 일금을 한차로 범위 잡고 한차키 누르면 돼요. 아, 여기서 한자가 먹히네요. 된다니까요. 그래서 한일자에 그 다음에 금 금도 한자로 바꿔야 되죠. 자, 클릭해서 한자 금자 뒤에다 아, 앞에다 다시 이렇게 그래서 한자 세금자 맞죠? 예 일금 한칸 띄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아, 그럴듯하다. 확인 잔디밭 뜨는데 글씨 크기 작게 잔디밭은 뭐냐면 자리가 좁아, 좁아, 좁아 이 뜻이에요. 불평, 불만 좀 늘릴까요? 아, 늘리면 여러분 여기 점선이 뭐냐면 한 페이지 경계선이에요. 그러면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갈 것을 걱정하시는데 일단 늘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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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늘려요. 이렇게 늘렸어요. 어때요? 그럴듯하죠?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 한자를 표시 형식에서도 할 수 있군요. 아, 된다니까요. 이런 데서도 그냥 일금 이렇게 아니, 일금 이렇게 쓰고 그냥 한자키 이렇게 누르면 나오듯이 금자밖에 안 나오는데요. 범위 잡고 한자키 눌러요. 네, 나와요. 변환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셀 서식에서도 똑같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오케이? 이 방법이 제일 간단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위 버전이었을 때는 예를 들어 좀 더 여러분 부연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돈이 있으면 이거 한글로 좀 바꾸고 싶어요? 컨트롤 1 해가지고 사용자 지정 가서 또 인터넷 막 검색을 하루 종일 해가지고 아, dbn 저기 포우 아, 이렇게 이렇게 쓰고 또 뒤에 원 정이 안 나온다고 또 또 검색을 한 다음에 아, 지표준 이걸 넣고 내가 여기다 원 이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복잡하게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기타 먼저 가서 먼저 딱 75% 확인 찍고 사용자 지정 건너와서 쓸말 더 붙이면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쉽게 가요. 자, 그럼 이제 이 밑에는 또 왜 비워뒀느냐 한글로 이렇게 우리가 납부할 금액이 표시되면 정확하긴 하지만 눈에 확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조건은 뭐냐 원화 표시가 일단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봅니다. 자, 컨트롤 켜고 1 눌러서 사용자 지정으로 가요. 지표준 나와있죠? 다 지워버리세요. 가로 열고 원화 표시 아시죠? 원화 표시요? 네, 백스페이스 옆에 원화 표시. 네, 자 원화 표시 눌러줘요. 표시되죠?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샵 콤마 샵샵 제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가로 닫고 어때요? 아, 그럴듯한데 네, 이렇게 칸을 좀 띄워줄까요? 모양을 좀 낼까요? 딩딩딩딩딩 모양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비 어, 만약에 빌딩을 내가 좀 갖고 있다. 나 이거 관리비 나 혼자 다 처리한다. 저는 꼬마 빌딩 갖고 있어요. 그 세 군데 아,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하면 좋겠네요.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요건 이제 관리비 용수 중에 가장 이제 그 결과치 그것만 요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럼 어디 인쇄 모양을 좀 봐야겠죠? 참고로 인쇄를 어떻게 인쇄할 때 어떻게 나올까? 컨트롤 키하고 P 단축키하고 이제 친해져야 되겠죠? 컨트롤 키하고 P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짤리나요? 아, 짤리진 않는데 아, 잔디밭 뜨는 거 봐. 아, 예. 여기 여기 잔디밭 이거는 자리가 좁다는 겁니다. 네. 자리가 좁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거 하나 알려드리죠? 여러분 여기 왼쪽에 보면 여백 보이죠? 보통 여백 나오잖아요. 여백이라는 건 문서의 모양을 좀 더 균형 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문서의 상, 하, 자, 우 쓰지 않고 공백으로 만들어두는 공간을 말합니다. 이 여백을 좀 좁게 해버리세요. 좁게 자, 그럼 여백 좀 생긴 거 확인됩니까? 그럼 뒤로 가서요. 여기 점선 보이죠?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경계선이에요. 따라서 어떻게 한다? 네. 바로 이 칸의 너비를 더 넓혀도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러면 그냥 넓히죠. 자, 붙잡고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이만큼 자, 어때요? 늘어난 거 확인됩니까? 그냥 잡아당겼어요. 자, 그럼 컨트롤 P 다시 한 번요. 보세요. 어우, 깔끔한데? 네. 이렇게 나와요. 이대로 인쇄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쇄를 해서 어때요? 각각 돌리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입금하겠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리비 영수증 서식을 만들면서 동시에 셀 서식과 관련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업무에 많이 활용 가능한 양식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께서도 멋지게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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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